배치기! 배치기! 배꼽치기! 배꼽치기! 배치기! 배치기! 호치기! 배치기! 호수야 이게 뭘까요? 다람쥐 선생님이 공한거요 다람쥐 선생님이 공했던거 우리 본적 있죠? 호수야 이거 하고싶다고 해서 우리 가져왔죠? 네 좋아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다가 뭘 넣어야 될까요? 나무 그렇지 도토리 뚜껑은 아니고 나뭇잎을 많이많이 넣어줘야 되는거 알죠? 자 이제 다람쥐 선생님이 했던 나뭇잎 공만들기 호수 출동! 나뭇잎 많이많이 넣어줘야 된다 뾰족뾰족한 나뭇잎은 안돼 호수가 다칠 수 있어 그렇지 나뭇잎을 다 놔두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나뭇잎 많이 담았어요 호수? 조금 더 많이 담아주세요 따갑지? 뾰족한거 넣어서 그래 넓은 나뭇잎을 많이 넣어줘 그렇지 뾰족한거 넣으면 안돼요 왜요? 뾰족하니까 네 됐다 됐어요? 이제 묶어줄게요 빵빵했어요 빵빵해요 짜잔 저 수수야 완성됐어 바다 오 separation 어디 있잖아 그거 잡았잖아 아빠 아빠 봐 고유 moisturizer 슛 와우 아빠다다 응 대단해 다시 간다 예 예 얼굴로 받기 간다 엥 알았자 엥 다시 갑니다 축구 발로 갈게 발로 찬다 오 오 오 오 오 우와 강슛 다시 줄게 대단해 호수 빵 오 오 엥 엥 나를 엥 엥 엥 엥 엥 오 오 자 리오넬 호시 호시 보여주세요 이번엔 멀리 던지기 멀리 던지기 아빠가 봐 멀리 던지는 거야 할 수 있어 멀리 던지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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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또 다음에 또 오자 잘했어 잘 풀었어 이제 나뭇잎 다 숲에 돌려줘요 쌍절군 쌍절군 호수 이소룡 이호룡 더 더 더 이호룡 쌍쌍 3 4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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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치기 배치기 배꼽치기 배꼽치기 배치기 배치기 호치기 배치기 박수 박수 다 뺐어? 배치기 나뭇잎 꿈만 되기 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